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연담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4대에 빠진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중국은 높은 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라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중국몽에서 민주당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해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명마저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한중관계의 악화 우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일장 훈시만 듣고 있었던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았을까 거문입니다. 심지어 싱 대사는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겁박에 가까운 말도 내뱉는가 하면 북한 도발과 한미훈련 동시 중단을 이야기하며 국가안보에 후숙까지 두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습니다. 길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쏟아지는데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항의는커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쟁과 선동의 불씨가 꺼지셔라 급기야 중국에 손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등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당당히 이야기하고 저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끄러운 장면들을 민주당은 당공식 유튜브를 통해 30분간 생중계까지 했으니 민주당이 대놓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할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찬아나 망언에 사과할 시간 없으면서 중국 대사를 찾아가 국격을 깎아내릴 시간은 있었던 것입니까?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할 외교마저 정쟁에 이용하고 중국에 대해 사대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 얼굴에 먹칠한 야당 대표를 보며 참담함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고 묻고 계십니다. 부디 부끄러운 중국몽에서 깨어나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